자 저는 또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역의 의류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관광회차 보러 온 게 아니라 KC3 전 랩핑보러 왔습니다. 이것도 랩더미죠? 하지만 저는 평소에 운이 조금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니까 KTX 이름 조립블럭도 나왔는데 지금 RTS 청춘도 다 못 만들었는데 그거 언제 만들고 있겠어요? 네 거의 8시부터 9시 사이에 9대 정도의 KTX 상촌이 왔다 갔다 왔는데 운이 조명 볼 수 있죠? 네 첫 번째 상촌이 그 뭐냐 9번 승강장으로 온다기를 반대편이 8번 승강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랩핑은 머리서 보는 게 더 잘 보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왜 운이 좋은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ITX 청춘과 ITX 마음 랩핑을 보려고 했던 날에 바로 봤기 때문이죠. 7시 50톤에 부산으로 다닌 KTX 아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어쨌든 운이 좋겠다고 하다가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군요. 올해 거는 그냥 저 상촌 안 봐도 되는데 아마 늦게 나올 거를? 그럼 그냥 농땡이나 부리면서 시간을 좀 해와야겠습니다. 순간 저 발전차 보고 남대행군 줄 알았다. 아이고 전용기는 이미 자석 도색으로 환원돼가지고 발전차 안 보고 관광열차인 줄 알았네. 저 둘러면 다시 쉬러 가겠습니다. 8번 승강장에 KTX 산천이 온다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8시에 1분에 부착하여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사안에서 3천들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동행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동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동행 부탁드imately! 인관리 hav recomendcidos ... 라고 주저 Driving choreography 실패 이 건사는 여기가 18분 거를 봐야겠어요 와인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여전히 한참 세븐 근본적으로 지금 24번 승강자면 21분에 서울행신으로 가는 길이 맞았고 21분에 목포랑 여수로 가는 길이 21분에 서울행신으로 가는 길이 차가운 것 같아요. 얘도 랩핑이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KTX 산천이 진짜 한 시간만에 몇 대가 왔다 가는 거예요. 현탐 8시 40분에 서울역을 통과하는 KTX 산천 뭐 당연히 선로가 3개 있는 쪽으로 오겠죠? 네 저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저쪽에도 있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일단 이쪽에는 다 선로가 2개씩 있고요. 그럼 저쪽으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근데 이거 열차 기다리는 게 진짜 고협이다. 오늘의 마지막 열차가 옆에 남겨진 거거든요. 둘이 가벼운 것 같아요. 저쪽으로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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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